자 기투라미님 나가시고 예 하이 루현진 나면 이거 또 뜯어야지 어 단통팥 참 귀엽더라고 자 꼬꼬 딸기님 어서오세요 주전자 부탁드리고요 예 루현진 나면 딱 딸게요 예 자 요거 예 야구방망이로 놀려구요 아 내일 조심하시구요 야구파타로 놀다가 다친 수 생기니깐 자 이렇게 느는 척 늘고 예 아 얼굴 궁금 자 스프 보이실려나 헤헤헤헤 자 내일하시고 예 자 이제 예 어 스웨스를 만들어야지 예 눌렀습니다 아 감사드리고 고마워요 예 유튜브도 구독신청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것 같고 삐양님 어서오시구요 오 추천 부탁드려요 예 제작 제작해 주시면 덜 더 좋으며 유튜브도 구독신청해 주시면 덜 더 좋으며 9시 20분에 거의 매일매일 시작하니까 매일매일 해주세요 오 예 오 예 합의 제이니깐 뭐 자제를 하겠으나 좋은 분인것 같더라고 많이 보진 않았지만 잠깐 봤을 때 한 2분 1분 봤나 알로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수 왔어 돼지삼용 이러시고 돼지삼용이라고 했는데 강태를 했어 그건 너무 심하다 쪼이 공주님 어서오시고요 오늘도 라면 끓이는 걸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오셨네요 겁나 끓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라면 후후 드세요 아직 안 익었어요 물을 뜨거운 물을 붓자마자 대진 않잖아요 아쉽다 내일은 일찍 걸게요 아 그럼 좋죠 내일 먹방을 할지 모르겠지만 라면 먹방을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하는 분이세요? 아 네 방송인 플러스 광고사업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쪼이님 어 부들렸던 차면 아 부들렸던 차면 어 월드스타요 어 그치 월드스타도 맞죠 예 자 움절스가 대박 났었지 응 또 알아보진 말고 움절스가 뭔지 응 자 모르는 게 좋아 응 먹어도 다 먹는데 아 국물까지 마실 거예요 예 자 소식해야지 응 자 반갑고요 예 라면 맛있겠다 이러시네요 예 움절스 15짐 15짐? 아하하하 아 얘기하지 말고 소스나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에이 군사 왜 그래 어 왜 그래 뭐 그런 멘트를 해 어 왜 여기죠 이러시네 아 야동 어 어 왜 소스나타 왜 나가 어 소스나타 왜 나가 야 야구 동영상인데 가거에 어떤 초딩한테 내가 그거 농락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 자 자 이 뜻으로 했는데 아 야구 동영상으로 음 자 영빵님 어서 시켜 어우 영빵 왔어 어 라면 좀 이제 슬슬 먹어봐야죠 저으면서 예 루현진 라면 아 맛있겠죠 예 으 농락 그쵸 농락 어 그래가지고 쪼금 야단을 친적이 있어요 으 으 오지마 이르시네요 아우 영빵님이 왔어요 왜왜 영빵님 왜 오지 오지마 이르시지 자 안녕하세요 아 북극꽃는 옴남인가 예 북극꽃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자 들어오신 분들 추천자 매일매일 와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유튜브도 구독 신청하시지만 굉장히 좋구 좋고요 양이 작아보인다 아우 그쵸 양은 뭐 많진 않죠 예 맛있게 먹을게요 송크다 아우 고마워요 뮤짤림인가 뮤짤림도 초대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손만 해요 아 그래요 하하하하 아 라면이에요 아 그쵸 라면이 이게 조금 작은 컵이에요 예 아 예 김치는 잘 안 넣습니다 예 잘라서 가져와야 돼가지고 아니요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요 예 백숙 이르시네요 백숙 깍두기 아 그건 다 먹었죠 예 깍두기 다 먹었죠 예 종합현상 채널이고요 예 라벡 어 자 선글라스를 벗어달라고 하시니까 또 우리가 이걸 보여드려야지 음 아 아 이르시고 예 날 찾아가겠다고 하하하 어 저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아 잘생기고 고맙습니다 예 어 팬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가오셔야 돼요 예 잘못봐 잘못하시면 다치실 수 있어요 하하하 음 아 백수 어 백수는 아니지 음 맛있다 이런 방송 처음 어 그래요 하하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해주시고요 예 어 우리 또 선수 오셨네 음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어 그건 비공개 음 수익에 관한 건 비공개로 바뀌었어요 고맙습니다 충청도 충청도 살아 음 아 김태훈인줄 어 이러지마요 하하하 여기가 어딘지 알고 노숙자래 어 지금 집이 있으면 노숙자가 아닌데 조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시네요 예 충청도 어디 이러시네요 예 아 어 충청도 와 본인은 어디신데 어 본인은 어디신데 음 아 올 때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수 어 어 아 대구 아 대구 아이가 음 아 노래는 가시 좋아합니다 아 아 평평 여기로 어디지 아 아 아 식 Siis 당신이 들어온 거잖아 그거 썼으니까 야자 너 보라고 내가 적어놨어 음 자 출석은 해야지 청주시고 청주가 많아요 우리 시청자 중에 대전으로 아 천안은 살아는데 대전으로 파카스 아 아니야 비우시오시 파카스야 아 출첵체크 중 제대로 식사 먹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성님 고마워요 내 걱정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자 들어오신 분들 방금 깡패 아니고요 본인이 파카스 왔어 이래가지고 내가 파카스냐고 물어봤어 서포터즈인데 누구냐 늑변한 것 같네 인정이래시고 아 떡볶이 디스님 반갑습니다 아 파카스랑 친하다고 너 근데 서포터즈로 되어있는데 닉변했지 너 닉변 뭐야 전에 닉네임 뭐였어 애틱님 어서 오시고요 쪼직 글쎄 음 음 저 알죠 이르시네요 렉 매일 이르시네요 예 저번에 뭐 뭐 떡바로 얘기해 4첩전 아닙니다 예 추천차 의리이신거 하시죠 이르시네요 예 자 비읍시우 준비해놓자 서포터 하다가 이상하게 렉걸려서 유유 아 그니까 본인 닉네임이 뭐냐고 전에 닉기 어 전에 닉기 뭐냐고 쌍쌍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저 고양이 디스 아 떡볶이 디스까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늘 겨파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아 호랑이 디스요 흑뷰는 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뭐 자꾸 달래 음 쿨님 어서 오시아 잘 왔어 음 먹고 있는데 자꾸 개소리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음 너무 힘들었어 어 쿨님 부탁할게요 그니까 어 어 뭐 큐비를 맡겨놨어 뭐 어치가 음 뭐하는 사람이야 이러시네요 어 방송이야 어 방송인이라고 어 자 박카스야 박카스야 아냐님 미안해요 아임소리 아이 캔 어 자 아냐가 어 예 좀 벌죠 예 제 닉네임 읽어주세요 핑크님 어서 오시고요 예 그럼 나가야 어우 강아버지님 어서오세요 아 박카습니다 예 아우 고마워요 예 어 아 뒤에 그렇게 적혀있었어? 아 니 왜 벙어리지? 아 속여가지고 내가 박카스지 이러는데 아니라고 뻥까가지고 어 내가 닉 얘기하라고 했거든 닉네임 짜증나가지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강성이 앙 이 뒷 쓰니 вот 소시고요 예 아 아 좋다 왜 벙어리지? 아니야 벙어리는 내가 들인건 아니고 진짜 방송에 어 그치? 자 이것까지 먹으면 이제 거의 엔딩이지 아 예 고마워요 예 아 아버지는 아 강우 아버지는 고마워요 예 아 이러시네요 카스야 형이 물어봤을 때 뻥까면 혼나 자 그리고 말 공손히 해야지 아무리 장난이라도 자 배고파 라면 먹고 싶어요 남친버거 사달라고 해 내일은 기대할게요 내일은? 어 뭘 뭘 기대하세요 내일? 음 딱 빼고는 어서 오시구요 예 형 죄송해요 장난이에요 아 그래 용서할게 어 남부터 그러지마 자 안녕하세요 아우 스티커 소리 에헤 아 스티커 소리 아 스티커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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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